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아주 속도를 무섭게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관련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뒤에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관련 산하기관의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수사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수사를 막혀왔다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수사가 막혀있다가 지금 정권 끝날 무렵에 되니까 이제 막힘톨이 걸림돌이 하나 둘씩 사라진 상황에서 그동안 수사를 못했던 산자부를 포함해서 각 부처에 대한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기를 맞아서 일종의 정치 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할 때 그때 당시 한창식 동부지검장과 수사를 맡아있던 주진우 부장검사가 자천성 인사를 당하고 난 뒤에 결국은 옷을 벗었는데 그 이후에 수사가 사실상 막혀있었다. 외압을 위해서 압력을 눌려줘서 못했는데 지금은 권력 교체기이니까 그래서 이 수사를 속도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동안 걸림돌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수사를 지금 빨리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김원경 전 장관이 직력 2년형의 직력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바로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달에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1차관 등을 직권남령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힘으로 고발한 뒤로 약 3년간에 걸쳐서 사건을 뭉개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5일에야 산자부 산업부의 운영지원가와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석에 나섰습니다. 당시 서울 동부지검이 비슷한 구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결론을 보자면서 수사를 유보했는데 이렇게 지난 1월 달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수사에 활기를 띄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권교체기이고 한 30여일 이후면 문재인 정부가 물러가고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할 상황이어서 그대에서 속도를 더 내고 있어서 정부 출범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걸 기화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됐다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산자부뿐만 아니라 앞에서 문제됐던 환경부에다가 이제 산자부에다가 나머지 여러 부처에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또는 이정박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 또 고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28일 한국전력산화의 자유사인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그리고 중부발전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가 수사의 속도가 아주 가수가 됐다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바로 3일 전에 관련 기관에 대해서 압수산자부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서 그 관련 기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아주 무서운 속도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각각 정하왕, 장재원, 윤종건, 정창길 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에서 2년 2개월 앞둔 2017년 9월에 산업부 고위강의자로부터 사표 제출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자 2017년 9월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출범을 하고 난 뒤에 3, 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압박을 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냈다 하는 겁니다. 자 수사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회광업공단 옛 광물자원공사입니다. 옛날의 광물자원공사 광회광업공단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과거에 이명부 정부 시절에 자본외교 실무 라인이 있었는데 그 기관장들에 대해서 2018년 5월에 대검의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점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 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기술을 지휘했던 한찬식 등 동부지검장과 주주인우 동부지검 형사 6부장 등의 자천성 인사를 이유로 2019년 8월에 검찰을 떠났는데 그 뒤부터 윗선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무혐의 종결 압박에 있었다 하는 이런 취지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2019년 5월에 전직 발전사 사장들을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국장이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서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한찬식 전 지검장 후임으로 부임한 서울 동부지검 일부 검사장들이 혐의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을 왜 아직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빨리 무혐의 처분해라 하라고 압박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압박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도 이런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것 또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도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수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검찰 내부에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수사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지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무혐의로 처분하라고 했다가는 비상식적이라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사건은 제가 된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해놓고 유사한 구조에 산업부 사건은 무혐의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환경부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관련되다가 직권남령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서 일관성이 없다가 보니까 산업부 사건은 환경부 사건 결론을 보고 진행하자.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기소를 놓고서도 청와대 안팎에서 외압이 심했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판단을 핑계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미룬 것이다. 이런 핑계도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1심 결과는 기소 후에 약 2년 9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9일에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김은경 전 장관의 직권남령 혐의를 인정을 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에 김은경 전 장관의 직권남령 혐의가 인정되는 산하기관의 임원수를 4명으로 보고 징역 2년으로 감형을 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산업부 압수수색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유죄가 확정된 뒤에 두 달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이전까지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고발 주체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수사를 얼마나 그동안 철저하게 힘으로 막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위한 위협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앞으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